서울시가 15일부터 매주 일요일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회도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550m에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 15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과 함께 쉼터 공간과 작은 서가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매주 힐링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먼저 4월 15일에는 개막을 축하하는 비보이와 와킹하우스 힙합 공연이, 4월 22일에는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4월 마지막 주에는 라인댄스 플래시목 공연과 궁중 문화축전 시민 퍼레이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라 광화문 3거리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방향 차량은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세종대로를 지나던 40여 개 버스가 우회 운영합니다. 또 통제거리 내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3개도 폐쇄됩니다. 버스 이용객들은 광화문 앞이나 종로 1가 등 인근 정류장이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은 통일로, 세문환로, 동부간선도로와 내부순환로, 우정궁로, 세문환로 3길 등으로 우회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행사 당일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요원 80여 명을 배치하고 우회 도로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송지현입니다.